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게시의 말씀을 공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번역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이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교훈적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답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우리가 따라야 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이해할 만합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악에 대하여 그리고 어리석음에 대하여 책망하는 듯한 이 문장은 그래도 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내용 즉 의롭게 살지도 말고 슬기롭게 살지도 말라라고 하는 조언은 조언이라기보다는 도리어 망언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 뒤에 문장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이고 또 저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이것은 의로움을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악함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의롭게 살면서 어느 정도 악하게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중간쯤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너무 튀지도 말고 너무 바르게 살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악하게 살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대강대강 살아라 라는 말씀처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지혜일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시작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누렸던 다윗의 아들 그리고 솔로몬은 전도자로서 이렇게 자신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지혜의 왕으로 번영을 이룬 왕으로 이스라엘을 호령했던 솔로몬이었지만 자신이 자신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나라를 통치하고 또 통치해왔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지혜로는 꿈쩍도 하지 않냐는 세상의 도도한 흐름을 보면서 그는 헛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시간에 휩쓸려가고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파도가 몰려오는 바닷가 모래 위에서 수없이 성도 지어보고 집도 지어보지만 파도가 지나가면 다시 그저 모래이듯이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으며 이 땅에 나름대로 이 땅에 의미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바다 물이 다시 휩쓸고 지나가면 여전히 모래알 뿐인 그 바다와 같습니다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리고 도도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름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보았습니다마는 결국 그가 얻은 마지막 지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는 자연과 세상의 도도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지혜를 추구하였던 솔로몬의 마지막 지혜였습니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오늘 본문 속에 그가 헛되다고 말하는 하나의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전도자는 자신의 허무한 삶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의롭게 살다가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망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채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분명 벌을 받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오래오래 살아가는 그런 악인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로 하여금 허물을 느끼게 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전도서의 여러 곳에서 전도자는 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왜 서슴치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들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들이 받기도 하는구나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자신만이 터득한 방식으로 지혜를 드디어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를 향해서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야 공부하면서 혹시 내가 아는 것이 나오더라도 너무 많이 아는 척하지 마 그러면 친구들이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몰라 조금 모른 척하는 게 좋아 아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천재를 가진 부모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고향에 다녀오면 꼭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들이 한 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독재 타도니 민주화니 정이니 평등이냐는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아마도 나가서 데모도 하고 또 어떠면 세상에 나가서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도 하고 있는 아들 딸들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고향에 돌아가면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이런 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아 딸아 정의도 좋고 평등도 좋다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런 생각하는 건 나도 찬성이고 자랑스럽다 그런데 절대로 앞서지는 마라 절대로 데모도에 앞장서지는 마라 내가 나는 내가 불행하게 되는 것은 싫다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논조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지혜자의 조언은 마치 우리 아버지의 조언 같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조언 같기도 합니다 아들을 아끼고 딸을 아끼는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진심어린 충고 같기도 합니다 세상에 악하니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 다친다 그냥 대강대강 살아라 하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아버지 그런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실 우리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윤리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과 대강 타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도 괜찮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듯 보입니다 사탄의 말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왜 이곳에 이런 말씀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힘을 쓰지 못하고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면서도 그저 사랑 가득한 그러나 힘 없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충고같이 느껴지는 이 말씀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의인들을 우리는 잘 많이 보아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세상을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 세상은 사실 그다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물론 이 땅의 민주화도 이루어졌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갔던 수많은 의인들의 삶은 종족도 없고 흔적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비리를 보다 못하여 그것을 고발한 고발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후의 그 힘든 삶을 알고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받았던 고난을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무서운 정치 세력 앞에서 그들의 죄악을 적시하며 홀로 섰던 외로운 투사들의 그 피폐한 그 이후의 인생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목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건드리지 마라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라 그냥 대강 살아라 타협해라 라는 이유로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냥 사랑 넘치는 부모님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뜻으로 이해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이 비윤리성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까 이 본문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하면서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문장에 주의깊게 우리의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 문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사실 이 번역은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석한 세 번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극단을 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악을 피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너무 악하게 살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계신데 어떻게 악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의 극단 악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의롭게 너무 의롭게 사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상의 흐름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의롭게 살려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말씀은 이후에 나오는 다른 말씀과 연결해 볼 때 보다 더 명료해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것이 단서입니다 지혜자는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의를 추구합니다 발음을 추구합니다 정의를 추구합니다 의의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의는 우리가 도저히 쟁취할 수 없는 의입니다 의롭게 살지 말라는 말은 그러므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지 말라 내가 의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만들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그 의로움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온통 의로움으로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내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 때문에 내가 의롭지 않은 나 때문에 의롭지 않은 세상이 될 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통하여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의가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일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하나님을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신념이 하나님을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모든 것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피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규칙과 그리고 율법을 따라 아니 보다 더 구체적인 규율을 따라서 안식일도 지키고 부정한 것도 만지지 않는 나름대로 매우 의롭게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매우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의로움을 향한 고집은 있었지만 정의를 향한 나름의 고집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완전한 아내, 완전한 남편 그런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정말 보기에도 완벽한 남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기에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감당하는 철저함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도리어 행복이 없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비난이 도리어 상처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완벽한 남편인데 무엇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완벽한 아내인데 무엇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들어설 자리가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남편 때문에 아내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아내 때문에 남편이 들어갈 자리가 그런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타협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포기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만 잘 살도록 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라 너무 악하게 살려고도 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극단을 피한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지때라도 때로는 견디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해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지혜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롭게 사는 것을 포기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 막살자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정말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완벽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적절하게 타협했더라면 보디바레 아내에게 조금 양보하고 그리고 감옥에도 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처럼 전도자의 말씀처럼 그렇게 너무 의롭게 살려다가 그만 어려움을 당한 케이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가지 귀중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지키려는 의로움에 매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비뚤어진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이상 그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 문제를 가지고 동분소주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억울하다며 보디바레 아내를 감옥에서 상소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었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풀어내었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도 그는 보디바를 잡아들이거나 그의 아내를 소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어려웠던 굴곡졌던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바로 잡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제들은 혹시나 자신들에게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자기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형제들의 잘못과 불의를 그것을 온전하게 바로잡기보다는 형들의 그 불의와 잘못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 그 빈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너무 의로운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의로움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빈 공간을 두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저 그렇습니다 불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불안전한 인간으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님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님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의 길에 빛게 하소서 주님께 빛게 하소서 하나님의 길 comune 보통 gesch kitten